어제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최종 부결이 됐는데 한동훈 대표께서 당대표 되기 전에 공약이 공정한 제3자 특검법을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진상을 밝히겠다 했는데 지금 이게 부결되면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되기 전에 제안했던 제3자 특검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 이후에 뉘앙스가 한 대표의 입장이 미묘하게 바뀐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주재한 첫 회의에서 하셨던 말씀이 국민의힘이 잘못된 법률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피해보는 것을 단호하게 막아내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일성을 했는데 막상 자신이 경선에서 내세웠던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당대표 되자마자 최상평 특검법 제3자 특검법 하자 이렇게 하기도 당내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잖아. 그리고 당선 되자마자 김민전이랑 김재원 의원이 최상평 특검법 반대한다. 이런 식의 논조를 내고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소리라고 했으니까 당내 분위기 화합 차원에서 지금은 조금 자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만약에 대통령과 해동하고 친윤계랑 소통해서 단결하려고 국민의힘을 화합시키려고 최상평 제3자 특검법을 만약에 마음이 돌아서서 안 한다고 하면 치명적이지. 왜냐하면 국민과의 약속이고 가장 화두가 됐던 게 뭐야? 전당대회 내내 제3자 특검법 이것 때문에 배신자 프레임 씌워지고 엄청 공격당했어. 그래서 공격당하니까 어떻게 됐어? 당선됐어. 60몇 프로로. 에고 입장에서 공격당할 때는 질까 봐 두려움이 올라오잖아. 근데 내가 뭐라 그래 항상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계속 공격당해서 몰렸지만 그게 지는 게 아니라 이겼잖아 그치. 국민 특가 맞으면 공격당해도 이기는 거야. 본인이 국민의힘을 이기는 당을 만들려면 국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 거야. 만약에 안 지키고 어물쩍 넘어가고 국민적인 여론이 높은데도 계속 민주당 공격하면서 슬슬쩍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한다. 그러면 역풍을 피할 수가 없지. 엄청 세지. 왜냐하면 60몇 프로가 나온 자체가 이미 최상평 특검을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지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야당에서 나온 게 아니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냥 무마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윤 대통령과 똑같이 같이 추락하는 거야. 윤 대통령도 공정과 상식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것만 믿었어. 그리고 국민이 찍어줬더니 배신감 느끼는 게 김건희 여사한테 저렇게 충성하는 줄 알았으면 국민들이. 찍었겠냐고. 되기 전에 뭐라고 했어. 옛날과 다르다. 위상이. 영부인이 하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그냥 여사님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지금은 김건희 라인이니 김건희 여사의 눈치를 안 보면 나만 하질 않는 그런 걸 국민이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잖아. 너무나 그거에 대한 배신감과 나이 드신 남자분들도 윤 대통령한테 많이 돌아선 게 남자분들은 또 남전협의가 세잖아. 그러니까 에이 여자 하나도 못 거느리고 여자 하나 단속을 못해서 여자가 저렇게 하게 만들고. 창피하다고. 이런 어르신들도 꽤 있거든. 그럴 정도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과거와 다른 언행을 했을 때는 바로 국민은 돌아서는 거야. 그런데 한동호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윤 대통령과 다르다고 해서 나왔어. 그 차별화를 버리고 윤 대통령과 한 편이 된다? 죽으려고 빽 쓰는 거지. 그거는 앞으로 정치 길이에서 더 이상 대통령은 커녕 앞으로 국힘도 같이 몰락이야. 잘 알아야 돼. 한동호 대표는. 물론 유혹이 있어. 너무 힘들겠지. 국민 뜻대로 그걸 제3자 세상병 특검을 밀어붙이면 얼마나 저항이 오고 역풍이 있겠어. 그거 감수해야 돼. 전당대회 때 그렇게 역풍을 맞아서 당선된 거야. 똑같이 친윤 친윤 이랬어. 내가 더 사랑받는다 이랬으면 찍었을까? 안 찍었어요.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지금 윤통이 얼마나 지지율이 낮은데 그치? 그리고 오늘 여론조사 결과 봐. 이미 각을 세운 한동훈이 당선이 되니까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 조국당 전부 다 지지율 떨어지고 올라가잖아. 동반 상승하잖아. 내가 예언했잖아. 대척점에 한동훈이 오면 윤석열한테 이익이라고. 같이 올라가. 그렇게 나에게 대척점이 되는 사람을 품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대인배로 봐. 그러니까 하늘은 우리 국민의 민심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품으려고 푼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품게 됐어. 국민 당원의 힘에 의해서. 하지만 그래도 딱 이렇게 불러서 그래도 같이 삼겹살도 먹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품었지만 가니까 그리고 한동훈이 견제해 주니까 안심이 되는 거야. 국민은 권력이 항상 견제 받는 권력이 좋지 독주하는 권력은 아니거든. 그럼 앞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 생명을 결정하는 게 제삼자 특검법을 추진하냐 안 하냐 요게 달려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그게 지금 가장 큰. 한동훈한테는 뜨거운 감자거든. 네. 뜨거운 감자잖아.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게 제일 아프겠지. 하늘은 항상 제일 뜨거운 감자를 줘. 근데 그거를 서민은 뭐 그럴 필요가 없어. 근데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시험을 하는 거야. 네가 정말. 이 자리에 맞는 대인배인가. 그래서 이재명한테는 시험을 뭘 줬냐면 벌받아라 이거. 죄인되라. 벌받았으면 오히려 그 죄를 진 것 때문에 국민들한테 역풍 부는 게 아니야. 내가 실수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벌을 받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대통령이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 그냥 받아들여라. 그리고 백의종군에서 벌받는 걸 딱 보이면 지금 윤 대통령이 죽을 쓰는데 국민들이 이재명 불러라 막 난리치면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재판부는 어떻게 돼. 그냥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지가 솜방망이 처벌하려고 남을 공격하고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냥 받아들여. 그래서 국민이 사랑하게 만들면 그냥 솜방망이 처벌 나오게 돼. 박근혜는 뭐 그렇게 잘못해서 탄핵됐나. 국민이 엄청 미워하니까 재판부가 없는 죄까지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야. 미움으로. 법 위에 국민의 마음이야. 마음이 그렇게 무서운 건데. 그래서 내가 받으라고 한 거야. 이재명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네가 그래야 검증이 되는 거야. 죄인 마음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지. 그 사람은 뜨거운 감자가 죄인 마음이야. 그래서 그 죄인 마음을 인정할 때 너 대인변해. 대통령 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윤 대통령은 뜨거운 감자가 뭐냐면 예전에. 국민만 보고 그 윗선에 한 거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끝까지 자기 소신을 안 굽혔잖아. 그걸 높게 본 거야. 근데 끝까지 소신을 안 굽히는 줄 알았더니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소신 자체가 없는 분이라는 걸 몰랐던 거야.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국민이 아 우리 국민은 1인자를 좋아해. 그래서 절대 안 굽히는 걸 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안 굽히잖아. 누구한테도 안 굽히니까. 줬는데 부인한테 굽히는 걸 몰랐지. 그 검증이 안 된 거야. 대통령 되더니 완전히 영부인한테 쩔쩔매는 게 다 드러나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안 드러날 수가 없어. 대통령 자리가. 그러니까 국민이 실망한 거야. 그리고 자기 부인을 위해서는 국민 마음 다 버리고 다 감싸주고 뭐든지 안에 시키는 대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적절하다 하는데 한동훈의 뜨거운 감자는 뭐야. 한동훈은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윗사람한테 잘 순종하고 굽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윤 대통령한테 굉장히 사랑받은 이유가 머리도 좋고 똑똑한데 합리적으로 말도 잘 듣고 반듯하고. 그랬어 사랑받았어. 반항하고 그랬어. 사랑받았겠나. 그치? 부모한테도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엄청 윤 대통령을 보면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속은 따뜻한 사람이야. 내가 보기에 한동훈이. 겉으로 날카롭지만 저런 사람이 성정이 어떤 부분은 나랑 좀 비슷한 게 있거든. 냉정하고 냉철해 보이지만 속은 되게 따뜻하고 아픔도 잘 느껴. 그러니까 엄청 아플 거야. 윤 대통령 아프게 하면서 받아들이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사랑 못 받고. 버림받는 그게 엄청 뜨거운 감자지. 어찌보면 사적인 감자를 끊어내야 하는 거야. 끊어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끊었지만 그래도 지금 다 못 끊고 같이 가려고 해. 본인은 충심이 있어. 이렇게 해야 국민 사랑받고 윤 대통령과 자기가 안전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윤 대통령이 그걸 알고 협조를 해주면 다행인데 협조 안 하고 계속 고집 부리면서 나는 절대로 국민 말 안 듣겠어. 이러면 퇴기를 해야 되거든. 이 퇴기를 할 때 국민 편에 서야 되거든. 지금은 자기가 설득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야. 설득이 안 돼서 국민과 완전히 대립할 때. 윤 대통령이 이때 국민 편에 할 수 없이 서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인정에 의해서 끌려가면 둘이 같이 망할 때 이때 사적인 정을 얼마나 냉철하게 끊어낼 수 있는가. 이번에도 냉철하게 끊었다기보다는 윤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한 거야. 저렇게까지 해서 나를 막을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내가 또 한 번 덤볐던 게 또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전화하잖아. 전화해서 인간적으로 잘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 대통령은 많이 떨어져. 내가 보기에는 어리석어. 그걸 알아들을 것 같으면 위대한 인식 몇 번만 보면 알고 했을 거야. 내가 버럭버럭할 때부터 딱 알아들었을 텐데 많이 모자라시는 분이야. 죄송하지만 고집이 세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는 그런 머리랑 지혜는 다른 거야. 상황을 딱 보고 그거를 한동훈은 볼 수가 있는데 윤 대통령은 안 보는데 문제는 들어줘야 돼 윤 대통령이. 안 들어주고 저렇게 고집을 부려면 지금은 일시적으로 한동훈이 손 내미니까 이제 내 말 들으려나 보다. 이랬을지도 몰라 회동하면서 그러니까 독대는 안 하잖아. 독대해서 진심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그냥 형식상으로 회동하는 건 이제 내가 잘하면 얘가 내 말 듣겠지 이렇게 윤 대통령은 동상이몽하고 있을 수 있거든 한동훈과 한동훈은 내 중심을 알고 날 따라와 주겠지 이러는데. 윤 대통령은 절대 지는 것 같아서 말을 안 듣는 고집부리는 소 같은 성정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리석은 김건희 여사 말만 듣는 거야. 그럴 때 한동훈이 스탠스를 정해야 되는데 국민 편에서 해야 되거든. 최상병 특검 여론이 높아지면 해야 되는 거야. 약속을 했고 그걸 안 한다는 건 자기 정치 생명을 자기가 끊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끊으면 어떻게 돼 윤 대통령과 같이 몰락. 정치인에서 어찌 보면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어떤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찌 보면 윤 대통령은 그걸 못 지켰기 때문에 지금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이게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게 되면. 끝난다니까. 너도 똑같구나 윤석열과. 확 추락하고 한 번 그렇게 했다가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면 좀 봐주기는 하는데 되게 어렵지.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많이 봐줬거든 구민이. 여러 번 기회를 줬어. 그런데 한동훈은 기회를 많이 안 줘. 왜냐하면 윤석열과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니까 일각에서 나온 윤석열 아바타 이러니까 이미 이 정권이 한통송인데 지겨워 너도 또 그러는구나 이제 봤더니 같은 검사인데. 똑같은 성적이 있구나 하면서 바로 버려. 이렇게 좋아하고 하지만 금방 버려. 한동훈 대표는 잘 알아야 될 거야 자기는 기회가 많이 없다는 거 왜 이미 기회를 많이 줬는데 인내심을 바닥나게 한 게 윤 대통령이고 그 윤 대통령과 편들고 국민을 버릴 때. 윤 대통령 했던 것 같이 다 같이 뒤집어쓰면서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아. 이제 그 꼴 두 번 다시 보기 싫다. 이렇게 국민이 와 있거든. 그래서 한동훈은 뭐 버릴 거야. 돌아서 민심은 얼마나 맹철한 줄 알아.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은 사적인 정이 있어. 그래서 정치인이 착각하는 게 국민이 막 좋아하면 나를 이렇게 계속할 것 같아. 아니야. 차갑게 돌아서요.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거 봐. 끝까지 지지하는 국민 그 몇 명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거대한 민심. 여론의 그 중도 표심은 바로 변해. 엄청 냉철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잘 생각해야 될 거야. 지금은 말을 아끼면서 좀 관찰하는 것 같아요. 바로 얘기할 수 없잖아. 뭐 우리가 제3자 특검할게 뭐 이럴 수가 없잖아. 민주당이 막 원하니까. 그런데 민심이 원하면 대통령을 설득해서 해야 되는 거지. 힘들어도. 그거 힘들고 사적인 정을 못 끊고 이래서 본인이 윤 대통령 편을 들고 국민을 또 설득하려고 해. 그러면 국민은 설득대상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 대중은 우매하기 때문에. 그건 우민정치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개돼지로 알고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되고. 한 개인은 우매할 수 있어요. 집단모의식이란 말이야. 브레인스토밍. 열 명이 토론할 때 지혜로운 결과가 도출되겠어. 백 명이 토론할 때 지혜로운 결과가 도출되겠어. 백 명이죠. 몇 천만 국민의 브레인스토밍이야 일부 극자 구구 국민들의 일부 표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 국민의 마음 얘기하면 자기 뜻과 다른 국민이 나는 안 그런데요. 그건 자기 개인이지. 나는 항상 중도 한 육십 프로 오십 프로가 넘으면 내 이 몸이 딸랑딸랑 움직여요. 그러면서 육십 프로 넘으면 일로 가야 된다고 싸인이 와. 그래서 친일 행보할 때부터 버럭버럭한 게 그때 육십 프로 이상의 국민이 벌써 부적절한데 이렇게 느낀 거야. 도인은 그걸 아는 사람이야. 마음을. 국민의 마음을 읽는다고. 내 몸이.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어느 편도 아니에요. 중도거든. 몸과 마음을 하나예요. 오랫동안 고행 끝에 돌을 닦아서 몸이 맑아서 느낀단 말이야. 극우파 국민들은 우파의 마음으로 느끼지. 극자는 좌파의 마음이 맞다고 느끼지. 그게 일부 마음이잖아. 전체적인 마음. 딱 중도에서 전체적으로 균형 강하게 있는 마음. 그걸 따라가야 맞거든. 그게 민심이에요. 그런데 그 민심을 위배하면. 어떻게 돼? 그거는 무조건 틀린 거야. 뭘 설득해서 끌고 가고 설득할 대상이 아니야. 무조건 맞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민심은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민심이 나와서 설득 한 번 정도는 왜 이렇게 했는지를 얘기했을 때 돌아서는 거는. 별거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는 거야. 근데 이렇게 최상병 특검처럼 끈질기게 나오고 설득을 한 번 했는데 왜 이런지 설득이 안 당해 그러면 가라는 얘기야. 고. 가는 게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에서 좋다는 거야. 브레인스토밍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아무리 머리 좋은 개인도. 민신보다 더 똘똘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고집 부리면서 우기는 게 지금 윤 대통령이야 나를 따르고 나를 인정하라고. 그래서 어리석은가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기회가 많지 않고 또 하나. 그 기회를 실기화하는 순간 반드시 민주당 쪽에서 지금 최고 회원들이. 탄핵을 호시탐탐 노리는데 그 역풍이 불 수 있어 국민이 감정이 북받침을 그냥. 지난번 박근혜 탄핵에 제의 전조 증상이 나올 수 있어 이때 한동훈 후보의 지금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게 좀 걱정되는 게 이게 민주당에서 너무 이렇게 특검을 밀어붙이니까 민주당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또 선택을 특검을 안 하는 쪽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바보 같은 거지. 왜냐하면 국민 마음을 이해해줘야지 민주당에 반대해서 이길 수 있나. 내가 한동훈 후보가 그 전당대회 때 계속 싸우려고 하는 걸 싸우지 말라고 했잖아. 욱하고 올라서 한 번 싸웠다 어떻게 됐어. 역풍 맞았지 똑같아. 민주당하고 싸우면 역풍 맞어. 그냥 국민만 봐. 민주당이 특검을 찬성하니까 반대해야 된다는 어리석음이야. 그러면 큰일 나. 국민을 봐. 민주당은 놓고. 그래서 제3자 특검이 맞다고 한 게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특검은 무조건 탄핵하려는 특검이잖아. 그게 아니라 국민은 탄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진상을 알고 싶을 뿐이야. 진실을 알고 싶어. 그걸 충족시켜주라고. 그러면 절대 탄핵 안 돼. 100% 안 돼. 만약에 윤통이 잘못한 게 나와도 탄핵 안 돼. 왜 알았으니까 알으면 된 거야. 국민은 알고 나서 미안합니다만 끝난 거야. 근데 민주당은 의도가 있잖아. 잘못하면 국민이 탄핵할 거야. 아니 잘못해서 탄핵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멍청한.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받고 잘못해서 국민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실을 까발리면. 절대 위험하지 않아. 이걸 알아야 돼 정치인은. 근데 거기에 휘말려서 잘못한 게 드러나면 윤통도. 내가 어떻게 잘못했고. 뭐 같은 소리. 절대 안 그래. 100%야 이건. 그러니까 거기를 쳐다보고 화내고 싸우면 안 된다고. 후보 시절에 전당대회 때 한 번 맛을 봤잖아. 본인이 싸웠다 어떻게 됐어. 역풍만 맞고 힘만 들지. 그러지 말고 거기를 버려둬. 싸우려고 제발 하지 말고 지금 한동훈 대표도 조금 위험하다 느끼는 게 민주당과 싸우겠다. 저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국민 마음만 보고 민주당하고는 그냥 뼈 때리는 소리 몇 마디 해주고 국민 마음에 맞는 스탠스를 가야 되지 민주당과 싸우면 국민은 어떻게 봐 그놈이 그놈이다. 암만 좋은 말을 해도 그놈이 그놈이다 안 들어요. 미움으로 수치 떨 때 싸울 때 부모가 애 불러서 자 누가 잘못했나 들어 그 기회 들어와 안 들어와 둘 다 수치스러워 똑같은 사람 된다고 절대 하면 안 돼요 싸우면 민주당 보지 마세요 그거 지금 잘못하고 있어 국민만 보세요 그래서 국민에게 진상을 그대로 밝혀 그리고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절대 탄핵도 없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냥 괜히 똥꼽을 먹고 민주당하고 싸워서 똥볼 차는 거야 그 스탠스를 잘 유지해야.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가도를 갈 수 있지 여기서 잘못해서 민주당과 싸워두거나 최상병 특검을 안 하거나 이러면 그냥 폭망이에요 잘못하면 큰일 나 왜냐하면 그동안의 점수를 윤 대통령이 다 많이 까먹어서 한동훈 후보에게는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아 중도는 완전히 돌아서 버리고 극우충 지지자만 몇 명 남을 거야 그래서 절대로 잘못하면 이재명 민주당에서 완전히 엎어서 다시 제2의 박근혜 사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제2의 박근혜 사태 안 나오게 한다는 게 나오는 쪽으로 그게 위험 신호야 민주당과 싸우겠다 이런 발언. 노노노 전당대회 때 잘 생각해보세요 싸움하겠다고 나경훈 후보한테 그런 발언하고 했다가 역품만 불고 자기 인격만 금이 가고 물론 저쪽에서 너무 더티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많이 자제한 거야. 하지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었어. 미움으로 발언했을 때. 똑같아요. 민주당에게도 하지 마세요. 국민이 다 보고 있어. 누가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지. 언행이 중요한 거죠. 국민 마음만 이해해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이겨먹으려고 하면서 윤 대통령을 감싸려고 정을 못 끊을 때. 큰일 난다. 이겨먹으려는 쪽으로 가야 되지. bull선이